근데 이만큼 어질러나서 옆에 헤헤헤헤 살이 찐거요? 영상입니다 생선 부어서 먹고 있어요 지금 내 파장만을 찍고 있나요? 아빠! 아빠 좀 봐! 아빠 아빠가 우리 찍고 있군요 옆에는 막 식탁인데 책상처럼 어질러져 있는게 엄마는 잠옷 입고 있어요 잠옷이에요 전 팬티만 입고 있어요 우리는 집이니까요 티셔츠 입었잖아요 아 생선 오랜만에 입고 맛있어 맛있어? 네 희경하고 올리며 올릴 거 아니지 오는 거에요 너네 너는 괜찮잖아 엄마 아까 넙적한 거 네 희경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 여러분 여러분